지난 시간까지 한국 과학적 탐구의 한계가 지난주의 마지막 절이었는데 결국 과학적 탐구의 한계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는 회의론이 승리하게 된다 진리는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또 어쩌면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한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한번 다루어 봅시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문은 지식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지혜를 다루느냐 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과학으로서의 합리적인 어떤 정밀과학에 준하는 그런 학문을 하거나 그런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지식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학을 다룬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사람들은 이런 도식을 그려주었을 겁니다 이런 도식을 딱 그리고서 지금 2000년 동안 싸워오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여기는 믿음, 신앙, 신앙 대 리즘, 이성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믿어야 아느냐, 알기 위해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알아야 믿느냐 이렇게 대립적인 구두를 제시하죠 많이 봤죠?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학, 과학, 사이언스다 혹은 체계적인 지식을 잘 정리한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리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대부분의 리버럴하고 비평학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 철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이성, 그 다음에 신앙과 신학은 별개의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성육신이나 삼위일체 뿐만 아니라 고구학적으로 참 입증하기 어려운 아직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무조건 믿으라, 믿어야 뭐가 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은 교회 가서 그냥 별도로 가는 거고 구원의 신앙은 있지만 학문으로서는 거기에 입각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구도를 많이 제시하잖아요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요 이걸 택한다고 제가 믿음도 없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얘기할게요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거를 그 기초서부터 이게 왜 구도가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이 지혜라고 하는 섹션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지식의 문제라면 이 믿음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으로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찰력, 인사이드 뭐냐면 여기 좀 나와서 나오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의 일반적인 근계에서의 인식은 뭐냐면 물체나 대상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명계화하고 분석하고 하나하나 과학적 증거를 찾아서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논리적 추론을 건너뛰고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하고 통하는 거냐 하면 분석이 아니라 통찰력으로 통하는 거죠 딱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어 딱 보니까 이 사람 아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사람 같아 자는 꼭 믿어야 돼 그럼 왠지 그 말이 진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카리스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도 거기 와서 증거가 뭐요? 나보고 큰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증거가 뭐요? 논리적으로 증명해보시오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도식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통찰력에 가까운 거다 그런 점에서 학적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뭐고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따져보자 이거죠 나틴어로 이 지혜라는 말은 나틴어로 사페레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맛을 보고 시험해 보는 거를 가리켰습니다 어원적으로 따라서 맛보고 시험해 보는 거는 뭐냐면 머리로 생각, 분석을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많이 쌓아 두다 보면 그 다음에 안 해봐도 아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페레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의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달했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 쪽으로 이게 뉘앙스가 가냐면 일단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면 나중에 지혜를 진단할 때 그러면 시행착오를 해보자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건 시행착오를 해본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어 소포스도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말에서도 소포스도 어금에서는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마 분명할 거다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wise라고 하는 거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르만계 단어인데 이것은 독특한 지식의 기원 즉 맛보는 행위 시행착오를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얻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은 결과로 이미 똑똑해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런 점에서 라틴어하고 헬라어 하부는 초점이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라틴어라든가 그리스어라든가 wise라고 하는 게르만계 단어에서 보면 지식의 실천적 측면이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wise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학적 체계로서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그 분석 능력 그 자체를 중시하는데 그렇죠? 학문을 할 때는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분석 능력을 그러나 지혜에서는 우선 라틴어나 그리스 쪽에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는 건데 역시 실천적인 거 많이 해보고 거기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돼서 통찰력을 얻는 것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보니까 이 일이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벌써 간파해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는 거예요 왜 추종해요? 딱 보면 그러니까 척하면 상천리 논리적 분석력이 탁월해서 쫓는 게 아니라 척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위험을 잘 피해간다 왠지 모르지만 감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 쫓아가면 그래도 안전하다 라고 해서 쫓아다닐 때 그 사람을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쪽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 헷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불명확하게 불명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과학적 발전 과학적 이해라고 한 것과는 좀 다른 실천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가진 그런 사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찰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히브리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지성적 지적 추리력과는 관련이 없고 직접적으로 실체를 붙잡고 그 실체로부터 전개하고 그 실체에 입각하여 즉각적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통찰력 혹은 도통했다라고 할 때의 그 도의 경지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특성을 다시 보면 그 능력을 부여하는 어떤 통찰력의 통찰력을 은밀히 가졌다는 것 은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시적으로 그 통찰력을 계산해내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근거를 굳이 대지 않고 어느 틈인가 보니까 가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찰력을 그 당사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좀 이해가 분명한데 과학적 분석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4는 5인가? 7이 아니라 9하고 싶은데 아무리 주체자가 당사자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도 이 과학적 분석은 그 자체의 공식의 사람이 공식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차에 올라 탔습니다 그럼 기차가 가는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쉽게 말하면 기차가 아니라 기관사인 셈이에요 자기가 브레이킷 밟으면 쓰는 거예요 왜 좋냐? 이유를 대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왠지 위험할 것 같아서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없는데 내가 30년 동안 몰아보니까 어째 이때 비가 많이 오고 이때 저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내려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30년 무사고 운전자가 외진기를 운전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 지식과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의 특성 가운데는 과학적 분야, 학문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서 지혜가 출중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학문적 기술, 통계라든가 공식을, 법칙을 다루는 기교가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서울대 공학박사 같은 사람과 얘기해 보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누가 금방 속여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알잖아요 많이 사기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는 탁월하게 성공하는데 나중에 보면 퇴직금 사기당하고 그다음에 공학박사들 쑥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게 된다면 지혜의 통찰력을 있게 된다면 지혜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혀도 나름대로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의 데이터에서 이런 문제에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찾아서 창고에서 꺼내다가 거기다가 고장난 부품에다가 갈아 끼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역할을 받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도 이게 학문으로서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워 고르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평생 마태복음은 똑같이 그 설교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창세계 설교 해보죠 여러분 전 마태복음을 맞게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계나 부약 설교는 또 엉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행정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신학학이 전공이라 교회 행정 모르는데요 목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합적인 인간으로서의 목회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종합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거 다 필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지혜와 신앙의 경지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반대 지혜의 반대는 통찰력의 반대 지혜의 반대는 뭐냐 이거야 어리석음이다 이거야 지혜의 반대는 지혜의 없음이 아니에요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두움이죠 따지고 보면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지만 지혜의 반대는 지혜의 없음에서 끝나지 않고 빛이 없으면 그냥 빛이 없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두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말은 자 그러면 다시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앙이지 뭐 믿음의 반대는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이건 내가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동안 속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성을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성을 다 갖다 버려가지고 비이성적인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하나 불신자에 비해서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성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계속 광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음 짝은 불신앙 불신앙 언빌리브고 이 위에 이 위에 리즌이 또 있어요 어떤 리즌이 있냐 거듭난 리즈너레이티드 리즌이 있는 거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언 리즈너레이티드 리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 이 믿음은 의식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의식이 컨시어스네스인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의식이 있고 불신앙 즉 죽은 의식이 있는 거죠 이 위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이 뭐 있습니까 요구에 이 사고 기능을 전체 해서 결론까지 도달한 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언더스탠딩은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언더스탠딩은 뭡니까 어두워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공정한 비교작이 되는 거죠 신앙의 반대는 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의 체험이 있죠 예수를 영접했죠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성별이 바뀝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벌이 바뀝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큼 똑똑해집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 예수 믿었어도 부신자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A플러스 받아요 그러죠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놀아도 A플러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만 뭐가 바뀝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는 목표가 다르죠 나 이거 공부해서 A플러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상황이 되어야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만 알고 출세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돕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힘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나의 재능, 나의 열정을 쓰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신자와 다르지 지식의 양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바꾼다면 바꿔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나 공부하는 방법 바꿔야겠다 그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휘의 대책관계에 있는 것이 어리석은 foolishness인데 어리석은 자는 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도 믿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도 의식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도 understanding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도 논리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논리학 공부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요 차 살 수 있어 신자도 살 수 있어요 자동차가 바뀝니까? 신자가 만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름 안 넣어도 다녀요?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기계 자체는 정상적으로 키를 돌리니까 작동을 하지만 이 세상 자체 사물 자체를 왜곡되게 파악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잘못되게 인식을 합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주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준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원한 가지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삐지고 신경질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같은 신자인데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은 참될 수 있지만 그가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데에 게을리하고 그냥 어리석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지혜지 되는 대로 해버리니까 인식이라든가 이해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이게 조화를 못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를 사랑하니까 사랑 가운데서 다 이렇게 넘어가자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절구에 넣고 쪄도 안 된다 그것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지혜를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께 자기를 열고 그 연단을 받고 겸손히 받아들인 태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야 안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교도들이 하는 게 뭡니까 불교도들이 돌을 닦고 이렇게 불교로 수도 하는 게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뭐 해탈이나 구원 이게 없어요 원래 불교는 뭡니까 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불교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착을 걸어라 나라는 집착도 버리고 문자에다 도를 담겠다는 집착도 버리고 다 버려라 구원도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경제에 되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중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관주하는 통찰력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눈에 보고 쳐가라요 그러니까 뛸 필요 없는 거죠 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거 그걸 늘 통찰하고 사는 거예요 집착하고 얻으려고 해봐야 다 소용없다 그냥 마음 편을 비우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런데도 마음이 행복하고 이런 경제에 가보자 하는 겁니다 중둘도 복은 모르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고 닦으면 그거 왜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의 실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못을 명박하게 저지르고 정확한 통찰력이 현재의 부족함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도 자기는 잘 선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 어리석은 자는 실제에 대해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은 뭐냐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중간쯤에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좀더 지혜로운 쪽으로 가있고 좀더 어리석은 쪽으로 가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편차가 나누어져요 태어날 때 좀더 지혜로운 쪽으로 태어나면 감사한 거죠 이것은 나중에 주의가 되면 우리가 일반은청론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번 도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반 사람들의 어중간한 중간적 위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상식, 커몬센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지혜롭지도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원래는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식은 건전한 지성이에요 어리석지 않으니까 건전한 지성 그런데 18세기 마련부터 이 커몬센스 상식의 정의를 조금씩 변질시켜서 썼는데 18세기 마련부터 일반 대중의 상식을 대중적 견해 퍼블릭 오피니언과 동의어로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퍼블릭 오피니언이 뭐냐 하면 퍼블릭 오피니언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수결이에요 즉 뭐냐 하면 이 전제는 뭐냐 하면 한 개인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내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맞추고 공동의 결을 하게 되면 이 가능성이 상쇄되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다수결로 합의를 하게 되면 혼자보다는 안정성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 명 중에 5,000 한 명이 합의를 한 의견은 100명이 모여가지고 51명이 합의를 한 것보다는 프로테이지는 거의 엇비슷해도 혹 안정성은 대다수의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결의가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이걸 과장시키느냐 하면 다수결의 결의는 진리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거니까 이들이 틀릴 리가 있냐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합의가 곧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다 틀릴 리가 있겠냐 그 중에는 이쪽 분야 물리천재, 과학의 천재, 전자공학의 천재, 지리의 천재 이 천재들이 쫙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으면 이건 곧 진리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런 데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게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의 약화된 혹은 변형된 형태에 다를 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견해를 이런 쪽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꿔쳐놓고서는 이걸 통해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우리의 멋모르는 청소년들을 속이죠 전통적인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과거의 옛날의 미신적인 사람들이 옹호하는 거다 성육신을 믿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봐라 누가 믿냐 할머니들이나 믿지 요새 어떤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거 믿냐 그럴듯하거든 그럴듯해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과 신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 퍼블릭 오피니언 특히 더군다나 공부한 사람들의 오피니언은 진리는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 설득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이제 풀리시니스 어리석음에 의해서 속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보면 그 다음에 37쪽 맨 하단에 나와있는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도담하게 됩니다 즉 지혜와 상식 그리고 과학은 각각 그 출발점이 다르다 각각 그 출발점이 다르고 별개의 지식의 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희론을 거부할 수가 있다 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하는 말을 거절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적 분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에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의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괜찮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지혜를 인정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론이 회의주의가 파고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또 지혜는 이 추론적 사유의 과정 리드니의 이 과정에서 추론의 과정에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경험에 입각해서 배제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한 보완적 효과가 이 지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러소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원적으로 옛날로 따져 돌아가보면 필러는 사랑한다 필레오에서 온 거고 소프는 소피아에서 왔다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식이니까 옛날 철학도 결국은 지식의 연말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시행착오가 아무리 좋아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빨리 지혜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결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과자연과학이 나왔다면 이것도 결국은 지혜를 고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에서부터 확실하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철학자들도 지적탐구의 결과로서의 필러소피를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지식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것만 필러소피라고 하지 않고 시행착오 자체에서부터 필러소피로 이야기했고 통찰력 자체 지혜 자체도 필러소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당시에 Theoria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직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즉 논리적 분석 없이 보는 순간 판단해버리는 것도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기꺼이 수용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